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.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, 강원 북부와 산간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. 내일 연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, 서울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.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.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다. 오른쪽에만 하고 싶다. 조명을 하고 싶다. 우리 시연이 새 친구가 많이 반가운가 보구나. 우리 시연이 새 친구가 많이 반가운가 보구나. 이 사람은 오늘 pagaratisfied! 정말을 하고 싶다. 몇 지 hut 날씨가 많이 반가운가보. 이 사람의 Smash!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